네 여러분 다시 찾아온 실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거래는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과연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책에서 쓰여진 대로 저희가 육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죠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실습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저희가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다름이 아니고 다도 아니고 덜도 아닌 블록체인.info입니다 자 블록체인.info고요 거기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비트코인 블록 탐색기라고 블록체인.info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편의상을 위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고 아래로 가시면 여기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다양한 언어가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info에 와서 저희는 뭐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찾아볼 건데요 제가 과제를 드릴 텐데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인풋값이 없는 거래 인풋값이 없는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지금 여기 최신블록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최신블록에 한번 들어가서 인풋값이 없는 거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투입물을 인풋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입물없음 이게 출력이 아웃풋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투입물이 없는데 여기 출력주소가 이제 나오지 않는 뭐 출력주소를 디코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투입물없고 출력주소가 있고 나머지는 쭉 살펴봤을 때 인풋값이 뭐라도 어떠한 형식이라도 있어요 맞죠? 투입물이라는 게 다 하나씩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풋값이 없는 투입물이 없는 이 첫 번째 거래 각 블록마다 제일 첫 번째 거래인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코인베이스 거래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12.5 지금 반감기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양이 깎힌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12.5씩 나오죠 나중에 5 이후에 따른 이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있다가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제일 첫 번째 블로그로 가볼까요? 제네시스 블로그인 0번 블로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0번 블로그로 갔을 때는 여기 보면 투입물이 없이 완전히 새로운 블로그이군요 이땐 제일 처음 만들었죠? 2009년 1월 3일 18시 15분 05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보상이 하나당 한 블록당 50 비트코인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 비트코인의 시절은 더 이상 없고 모조리 다 지금은 12.5 비트코인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반감기가 두 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블록마다 사실이래요 제가 몇 번째 블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51만 번째인데 51만 9600번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베이스 거래, 그 투입물 없는 거래는 다 1번 거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거래들은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거래들은 각각의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한 군데, 어느 블록인지 모르겠지만 그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발행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찾으셨다면 여러분께서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제를 한번 볼까요 인풋은 아웃풋 플러스 수수료인지 확인 네 그래서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하나가 수수료 값을 떼긴 떼는데 수수료 값은 인풋 빼기 아웃풋을 하면 그 차액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웃풋 값 플러스 수수료는 덩달아서 인풋 값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넣은 만큼 쓸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체 카드를 충전을 하는데 지하체 카드에 제가 5만원밖에 충전을 안 했다면 제가 5만 5천원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각 주소에서 좌측에 있는 주소에서 우측에 있는 주소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거래인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총 거래량이 0.40774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총 출력량이 0.03852666 BTC라고 적혀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이제 0.0224774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 친구랑 출력량이랑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를 합치면 이 총 거래량 이 친구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보내진 거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총 출력량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구글 여기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더하면 짠 하면서 0.0407744 네 이게 여기랑 완전히 똑같네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인풋값은 아웃풋값 플러스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총 거래량은 출력 플러스 거래 수수료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제 스스로 블록체인 점 인포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에 가자면 이제 UTXO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하면서 살펴보자면 여기 뒤에 가보시면 아 여긴 없네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영어로 이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어색해서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새로운 거에 들어가면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만 블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만 블록에 가면 일단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 지금 트리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output is spent 그러니까 사용된 아웃풋이라고 하고 오렌지가 뜨네요 그리고 여기 output is unspent 이게 이제 UTXO라는 거는 unspent transaction 아웃풋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사용된 아웃풋인데 어 강습에서 강습에서 제가 말을 할 때 설명드렸듯이 모든 인풋은 결국에는 아웃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는 그 순간에는 UTXO인데 다시 그게 또다시 인풋이 돼서 인풋이 되는 순간 그 UTXO는 어떻게 보면 사용된 아웃풋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여기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 오렌지가 됐죠 이거를 눌렀을 때 어 이 친구는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많은 작은 작은 트랜잭션을 나눠줘서 계속 제가 클릭을 해서 가자면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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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다보면 아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unspent transaction 아웃풋인 이 UTXO들이 있네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아무리 눌러봤자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색을 눌렀을 때는 끊임없이 트랜잭션이 생성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아 이것이 UTXO구나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blockchain.info로 돌아가서 어 다음번에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을 볼까요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책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트랜잭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 뭐 제일 흔한 트랜잭션 하나의 인풋 두가지 아웃풋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진 트랜잭션 이건 다양한 인풋 그 다음에 하나의 아웃풋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된 트랜잭션 이건 하나의 인풋 다양한 아웃풋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일 흔한 트랜잭션이 자 앨리스가 앨리스라는 사람이 철수가 영희한테 보내고 사실 영희가 철수한테 보내면서 거스름돈을 그대로 영희에게 보내는 하나의 인풋이 있고 하나의 아웃풋은 바브로 가고 하나의 아웃풋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19,611을 택했는데요 여러분께서 택하시고 싶으신 걸 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는 인풋값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다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없네요 아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BC1 이게 최근에 가장 새롭게 나왔던 132라는 새로운 종류의 주소인데요 여기서 보면 BC1, QW, QD 끝에가 이제 ZE, J로 끝나죠 그런데 BC1, QW, QD, QD, ZE, J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3FPE 주소로 자기가 돈을 보내므로 동시에 자기한테 이렇게 거스름돈을 물려주는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들어가도 사실 비슷해요 뭐냐면 어쨌든 인풋값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값도 정해져 있고 수수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간 이것들을 다 합쳐본다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total fee와 이 아웃풋들을 다 합치게 된다면 total 인풋값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쉽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다수의 인풋값을 합쳐서 하나의 아웃풋값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따가 5장 이제 비트코인, 기터브에 있는 비트코인 북 기준으로 5장 그리고 한글 마스터링 비트코인으로는 사장에 있는 그 HD 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경우에서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다수의 인풋, 다양한 소스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소유권 안에 있는 다양한 소스에서 자금 조금 조금씩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으로 내는 건데요 제가 이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거를 긁어서 이렇게 하나를 내는 건 제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이렇게 합친 트랜잭션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이것도 약간 이 트랜잭션도 약간 비스무리한 형태를 띄고요 두 군데로 갔죠? 왜 두 군데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잘하면 이 두 번째가 자기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갔다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거는요 어, 여기를 보면 여기도 이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보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하나하나씩 분리된 게 아니고 어,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기본적인 케이스 세 개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개 중에서 저희는 이제 한두 가지만 어, 그 세 개 중에서 저희는 이제 뭐 가장 네 가장 간단하게 된 케이스만 보는 거고 사실 그 사이사이의 케이스나 그 중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다 혼합을 하고 짬뽕을 하다 보면 진짜 진짜 많아집니다 여기 보면 또 한 군데에서 다른 한 군데로 보내는 그런 깔끔한 트랜잭션도 보이고요 네 아, 네 이거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드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쨌든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군데에서 어쨌든 한 군데로 다시 보내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이 한쪽은 아웃풋 어데스트를 디코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는 말이겠죠 자기들이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거를 뭐 찾아보시면 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찾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분산 트랜잭션인데 하나의 인풋에서 다수의 아웃풋 주소로 보내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건 언제 쓰일지 참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군데, 두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월급을 줄 때 네 어, 주인의 계좌 하나,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어, 자기 고용한 사람들의, 직원들의 이렇게 계좌에 이렇게 보낼 때가 있고 또 하나 또는 어, 거래소에서 사실 나가는 주소는 하나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주소는 거래소에서 다양하게 받지만 나가는 주소는 하나인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나가는 주소 하나에서 어, 차곡차곡 자기들이 수수료를 한 번에 떼야 되니까 돈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출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빵 하면서 아웃풋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1PFC, C, A에서 이렇게 한 번에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내고요 이, 이것도 사실 흔합니다 뭐 거래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상당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어, 여기도 하나 더 있군요 네, 진짜 보시면 어, 정말 정말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실습을 마쳐보았습니다 어, 오늘 실습의 목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책에서 많은 예시가 나오는데 사실 이 예시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남이 저한테 전해주는 이야기로 남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정말로 추상적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만약 그 도구들을 모른다면 그 도구를 통해서 어, 추상적이기만 했던 그런 비트코인이 한 발자국 더,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약 거래를 확인하셨다면 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 지금부터 이제 추후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도 여러분이 일일이 다 뜯어보시고 확인을 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부터 뭐, 누가 뭐 트랜잭션 종류가 뭔지 모르겠다 뭐, 나는 채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어, 여러분께서 이제 도구가 있으니 그런 거를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